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타입니다. 오늘 하게 될 방송은 레디오넛 모드 적용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자 첫번째로 본인의 스팀 계정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디오넛을 구매를 하셨으면 이렇게 게임이 있을거에요. 거기서 관리 게임에 우클릭 눌러주시구요. 관리 로컬파일 보기 좌클릭 누르시면 되요.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파일이 하나 뜨게 될텐데 이런식의 파일이 하나 나올거에요. 나왔죠? 여기서 두번째 눌러주구요. 두번째 세번째 끝. 여기 두개 파일은 건드면 안돼요. 건드면 게임을 다시 다운받아야 하는 안좋은 상황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끝이냐. 이제 여기다가 모드를 넣으시면은 적용이 되는 방식인데요. 모드를 어디서 다운받나요? 자 첫번째 나는 한국. 한국인이라서 한국 사이트에서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레디오넛 갤러리. DC죠? 자 여기서 전체. 전체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드. 모드 누르시면은 모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구요.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외국인 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사이트 설명에 적어놓을거에요. 이렇게. 넥서스 모드를 해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모여있는 모드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자기가 맘에 드는 곳 아무거나 눌러서 다운받으면 돼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운받게 될 모드는 총알을 늘려주는 모드로 해가지고 탄창수 늘려주는 모드인데 제가 미리 준비해놨죠. 하하. 자. 머리. 뭐 해가지고. 뭐라뭐라 해가지고. 영화 너무 많아. 모르겠죠? 여기는 사진. 사진 올려놓은 건데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로그인 하셨으면은. 저기. 여기는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근데 이게 넥서스 모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뭐라뭐라 많이 적혀있어요. 여기에 뭔 뜻일까요? 이거는 15. 15개의 탄창을 늘려주는 그런 뜻이고. 이건 20개의 탄창을 늘려주는다는 뜻이고. 이건 6개의 탄창을 늘려주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20개의 탄창이 너무 많으니까. 난 15개만 해야겠다. 하면은. 여기. 이거 말고. 이거 눌러야 돼요. 자. 로그인 하셨으면은. 이런 창이 뜰거에요. 여기서 프리미엄 말고. 프리. 슬로우 다운. 자. 5초 기다립니다. 그럼 다운이 됩니다. 보셨죠? 아래 다운 다 받았죠? 누르세요. 누르셨으면은 뜰겁니다. 떴죠? 저는 지금 방송 때문에. 가려졌는데. 떴습니다. 자. 여기 떴죠? 이게 뜬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팔이 있죠? 뒤에 보면은 PAK라고 되어있을 거에요. 저거를 똑같이. 같이 있는 PAK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쵸? 여기를 하면은 끝입니다. 여기 넣으면은 그냥 적용 끝난거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게임을 실행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도 적용이 됐다. 근데 내가 모드를 적용시켰는데 적용이 안되거나. 모드를 적용시켰는데 게임이 튕기거나 하는 현상은. 모드가 호환이 안되거나. 또는. 뭐. 버전이 안맞거나. 아니면 잘못 설치했거나. 설치 잘못된거는. 그냥 여기 넣으면 설치되는거 아니냐. 그 모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 같이 모드를 다운받았을때. 설치법이 따른 모드는. 아래 설명이 있을거에요. 아시겠죠? 네. 아래 설명이 또 따로 있을거에요.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형 ugh l tall 유 X ос